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 김병호 씨 팀원. 김병호입니다. 다음은 신기규 씨. 당신 만나서 걸어온 세월 그 길을 돌아보니 바람도 불었고 눈비도 왔지만 그리운 추억이라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내 인생을 곱게 접어서 당신께 드리고 싶어 내 마음을 받아주어요 아 김병호 씨입니다. 헤이. 잠든 당신을 바라보다가 내 잘못 생각나서 한 글자 두 글자 눈물이 번지는 편지를 써본다오 나 때문에 고생하는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내 인생을 곱게 접어서 당신께 드리고 싶어 내 마음을 받아줘요 내 마음을 받아줘요 감사합니다. 상상 날 글덕 she